저게 다 있네. 어? 그냥 가. 유리차에다 쏘지는 않은 거 아니야. 얘는 누구야? 정준아, 정준아. 저거 누구지? 누구야? 수영이 형이 언제 왔어? 아, 이거 자꾸 쐈어야 되는데. 콩처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? 아이고, 멘토 형님 아니십니까?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목숨 다섯 번 살려드렸습니다. 여섯 번은 못 살려드립니다. 지금 계속 가만히 있다가 하나 남으면 그 하나 없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럴 수가 없어요! 한마디만 드리죠. God bless you. 뭐라고요? God bless you. 뭐라고요? God bless you! God bless you. God bless you가 뭐예요? 아이고, 발음을 좀 왜곡하시네요. 자, 그럼. 아, 준아 형. 결국은 길이 잡았다. 누구 차지? 모르겠어, 씨. 어허야. 형, 거기 있었구나. 야, 이 차 누구 차니? 그니까, 그 차 누구 차야? 내가 볼 때는 재석이 형 같은데. 아니야, 재석이 형 흰 차야. 내가 봤어. 아, 진짜? 그럼 이거 홍철이 차인가? 아, 형, 형. 여기 뭐 뒷골목, 앞골목, 옆골목 쟤 손바닥 아닌데. 아우, 아까워. 어? 우리 차 어디 있어? 네. 잠깐만. 내 차 어디 있어? 자, 설마. 아, 정윤도시처럼 똑같은 차 타고 하던데. 차가 다 다른 거예요? 나 못 타니까. 지금 버스 끊기지 않았나? 웬일이야? 저거 어떻게 해요? 나 택시 타야 돼? 이건데? 이거 들고. 어, 간다. 어, 쫓아간다. 자, 지금 행동이 여기지? 오케이. 잡으러 간다! 아니, 이게 무슨 킬러야? 아니, 킬러로 택시 타나? 아유. 경동이 아니야? 쟤 어디, 쟤 어디 가? 저 해밑음질 때문에 쟤 어디 가? 어? 안녕하세요. 아, 저 형 뭐야. 아니, 저 형 뭐냐고 지금. 아, 나 참. 미치겠네, 정말. 아, 저 형. 아, 저 형. 내렸어 내렸어. 저 형 뭐야? 저 형 혹시 바보 아닐까? 지금 이렇게 쏘면 되는데. 끝났어 저 형. 명정 죽었지? 명정 끝났어. 괜히 내렸네 차에서. 맞았어? 어. 이게 끝내는 거야?